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심야시간대 열차 감축 운행을 시행합니다. 12월 2일부터는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운행 종료까지 10분에서 12분 간격이었던 열차 운행을 12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상하행선 각 하루 3회 감축 운행할 계획입니다.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는 열차 혼잡도가 증가할 수 있어 제외했습니다.